자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부정적 트럭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자 방법은 강성도법이구요. 강성도법을 통해서 첫째 미지수 선정을 합니다. 자 먼저 이거를 제가 그림을 새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. 자 이 D점을 기준해서 자 여기에 F1이 있구요. 그 다음에 이 부분 F2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 F1 같은거죠. 여기에 이 연장선산을 자 이게 세터죠. 연장선산을 해서 이렇게 그려봅시다. 이런 상태에서 자 이게 직각인거 직각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거 억각이라고 하죠. 서로 억각 같이 세터죠.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베타라고 했으니까 통일하겠습니다. 베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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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 변이 1 이기를 변이 2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자 이익을 여기가 A B C D 라고 하면 자 먼저 미지수 선정 변이 B D가 B D가 변이 2번이 되구요. 이걸 통해서 변이 이게 변이 2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코사인으로 하죠. 변이 1은 변이 2의 코사인 베타가 됩니다. 두번째 하중 부재력의 표현입니다. 자 F1은 L1 분의 2A의 원은 자 L1은 자 F1은 이걸 L1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길이가 L1이라고 했죠. 그러면 L1은 코사인 베타 분의 L 2A 자 바꾸죠. 코사인 베타는 L분의 2A 변이 2의 코사인 제곱 베타 따라서 자 F1은 나왔구요. 그 다음에 F2는 그냥 똑같죠. L이죠. 2A의 변이 2 자 이 상태에서 힘의 방정식입니다. 미지수 선정이구요. E F1 자 E F1 두개죠. 코사인 자 E F1 코사인 베타 이게 뭐냐 시그마 FY는 0입니다. 따라서 E F1 코사인 베타 플러스 플러스 F2 는 P 맞죠. 자 F1은 얼마라고 했습니까. E 곱하기 L분의 2A의 변이 2 코사인 제곱 베타 곱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자 F2는 L 2A분의 변이 2 는 P 따라서 2는 2A분의 2A의 1 플러스 2 코사인 제곱 아 3제곱이네요. 3제곱 베타 플 1 는 맞죠. 2A 1 플러스 2 코사인 3제곱 베타 플 이 됩니다. 자 이제 부재력 선택입니다. F1은 L분의 2A의 변이 2 코사인 제곱 베타 그러면 변이는 이 사료 하면 L분의 2A의 2A의 1 플러스 2 코사인 3제곱 베타 플 코사인 제곱 베타 날아가 날아줘 1 플러스 2 코사인 3제곱 베타 P 코사인 제곱 베타 자 그러면 F2는 L분의 2A의 변이 2는 L분의 2A의 2A 1 플러스 2 코사인 3제곱 베타 플 제곱 보니까 1 플러스 2 코사인 3제곱 베타 P F1 F2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처진입니다 처진은 따라서 토르 나와있죠 이거에 대한거 처진 하나밖에 없으니까 2A 1 플러스 2 코사인 3제곱 베타 P L 이런식으로 됩니다 자 이게 강성독법입니다 강성독법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뭐 이까지 오늘은 따라서 이 강성독법으로 해서 부정적 트러스를 해석하는 방법은 먼저 미지수를 산정하구요 하중 부재력을 표현하고 힘의 평이 매장시 미지수를 산정합니다 그 다음에 부재력을 산정해요 이게 흐름이에요 미지수 변이 그 다음에 F1 F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지수를 이렇게 산정하죠 그 다음에 부재력도 나오죠 결국에는 처짐이 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2022년 6월 16일 안 병이 더 베스트 5월 나틴 감사합니다 RichAG horrible from the pour endlich ar